와아! 빠이해! 파이팅! 파이팅! 잘 뛰시네요. 감사합니다! 제일 곱이 6kg! 6kg 때부터 갑자기 옆구리가... 통증은 사실 4kg 때 왔는데 쉬기가 싫은 거야.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. 옆구리가 낫질 않아. 사실 30초 정도 쉬어야지 낫는데... 죽겠네, 그냥. 뭐였죠? 이제 앞으로 남은 4kg! 아, 너무 아파! 4kg 너가 하던 거잖아. 너가 하던 거 지금부터 하면 돼. 아, 너가 하던 거 지금부터 하면 돼. 아, 죽겠어. 바로 넘어. 계속 뭔가 턱턱 막히는 느낌?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앞에가 가로막히고 내가 하는 호흡으로 뛸 수도 없고 훨씬 어려웠어요. 다른 돌발 상황들이 많아졌잖아요. 제주도에서 훈련할 때보다.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많이 늦어졌어요.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추구한다! 하지만...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쉿! 감사합니다.